뼈를 한 마리. 네. 네, 한 마리. 여기 간판에다가 여리여리 문질러. 아, 뭐 그냥 뭐 떼고 쩔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잘하시네. 시험에 이때까지 해도 뭐. 우와, 살만 갈려나갔어. 이것도 거기다 같이 담을까요? 아이고. 참기름 참 많이 먹어요, 퍼프라기는. 그런데 여기에 소금감만 하면 진짜 맛은 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술의 맛도 해치지도 않으면서. 소금도 되고 간장도 되고. 와, 이렇게 해서. 그래, 힘을 줘가. 조물조물.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퍼프라기를 낸다고, 퍼프라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퍼프라기를 내야 돼. 사전에 오시면 이래 보고. 명떼 퍼프라기가 안 놓이면 섭섭다 하잖아. 그만큼 이거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드리는 음식이래. 만드는데 이만큼 공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술안주. 술안주를 먹기엔 너무 귀한 음식이에요. 간다, 간다, 간다. 음! 문어 숙회? 지금 여기서 제일 큰 접신 이건데 여기다 담으면 되나요? 꼭지가 위에 올려도. 잘하시네. 소복이 저것처럼. 네. 이야. 아니, 정과의 호박씨랑 이 대추로 꽃 만들어 놓은 거 봐.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진짜 못 먹겠어요. 너무 예뻐서. 빨리. 자, 저 뚜껑. 여기 있어요. 뚜껑을 다. 됐어?